YTN 라디오 대선특별기획, 여의도 대선중개석 여의도 대선중개석, 언제나처럼 중진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거는 조혜진 님한테 좀 여쭤봐도 하겠습니다. 대선 이제 47일 남았죠? 맞죠? 그런데 원팀, 이거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 만났는데 잘 안 됐네요? 잘 됐는데 잘 안 됐네요. 그러니까 만난 건 잘 된 건데. 만나고 또 이야기도 부분적으로는 잘 됐고 그 뒤에 일단 1차적으로 발표는 들은 사람들이 모두 생각할 때 아, 이제 잘 됐고 홍준표 의원께서 선대위에 합류해서 잘 하시는구나. 잘 하시는구나. 이제 딱 정리가 됐구나. 체제가 완전히 이제 원팀으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원팀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만듭니다. 네.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합류 조건은 두 가지였는데 두 번째 건 차가치 비리 엄단이고 첫 번째 건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 사실은 전략공천 이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선대본부 본부장, 권영세 본부장하고 오히려 서로 이렇게 어떤 말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후보가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했을 텐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3월 9일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종로선거구의 최재형 원장, 또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수상구청장 홍준표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물론 추천을 할 수는 있는데 말씀 안 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밀이란 게 없기 때문에 당사자도 있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 또 이진훈 구청장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공개되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또 좋게 보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왜냐하면 이번에 3구 재보선에 국회의원 후보 추천도 우리 당은 대선 전략적 창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심에 딱 부합해야 되고 시도 정신에 또 맞아야 되고 후보하고도 또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또 맞아야 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들을 공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공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내 사람, 내 사람 이렇게 심기 시작하면 후보도 그건 아마 자제하려고 하는 판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홍준표 의원은 방지하다, 방지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얘기 하셨는데 전재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은밀하게 조용히 뒤에서 뒷거래, 뒤에서 하는 뒷거래를 제안을 한 거죠. 그냥 막후가 더 낫지 않나요? 뒷거래를 좀. 막후, 좋습니다. 막후. 협상?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이것 또한 보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해달라. 네, 담보할 만한 조치라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었고 또 처가 비리 엄단에 대한 선언을 해달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받고 싶어도.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담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보충을 한다 그러면 유능한 분들 옆에 둘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유능한 분들이 무슨 조언을 했을 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 과정이라든지 그것의 전후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아무리 유능한 조언자가 조언을 하더라도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제안인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죠. 뿐만 아니라 처가 비리 엄단.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는 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 손치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제안이었다. 형식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더구나 이 뒷거래 막후 거래 이것이 공개되면서 홍준표 후보 입장만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원팀보다는 콩가루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세게 말씀드렸는데. 윤 후보께서는 좀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당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서 기준 방식에 따르겠다. 사실상 왕국한 업법으로 자신의 거부 의사를 밝힌 거나 마찬가지라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원팀 이거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냉각시키기를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원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후보 입장에서도 필승을 위해서는 우여곡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의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고 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이번에 정권 교체 과정에서 반드시 힘을 보태고 역할을 해야 되고 공로가 공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천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당규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당무에서 우선권을 가지지만 그게 우리 상식으로는 선거에 관한 당무가 우선이고 일반 당무는 여전히 당대표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공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만 전략 공천하고 나머지는 다 경선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선 전략이나 또 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 후보들을 뽑아내야 되는 그게 대선의 승패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누구를 자기 사람을 심고 하는 것은 후보부터 또 당의 유력 인사들 다 포함해서 있는 한 번 물러서야 되고 그렇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좋은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선거 전략상 필수성에 도움이 되는 시내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추천하는 건 괜찮은데 본인과 가깝다고 해서 추천한다든가 또는 그게 선대위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비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서로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은 조금 며칠 더 걸리겠지만 결국은 원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도 좀 넘어가 보시죠. 정청래 의원의 해인사 봉의 김선달 발언 파장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 지도부 또 의원들이 직접 조회장 찾아가서 여기서 108배 했지 않습니까? 네. 108배. 오늘은 또 전국 승려대회 또 오늘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차라리 108배만 하고 1000배를 차라리 했으면 어땠을까요? 108배도 드렸고 사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찰에 가서 또 주지선님들께도 설명도 드리고 민주당이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전국 승려대회를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달을 할 것이고 오늘 승려대회가 끝나면 저는 불교계가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마 잘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사실 뭐랄까요? 갈등이 좀 더 이렇게 표출된 계기가 아무래도 이핵관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핵관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핵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핵심 관계자 또는 요즘 윤핵관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기본적으로 핵관은 이게 뭔가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거나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핵관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핵관이라는 것은 정청래 의원께서 원래 장명의 달인입니다. 장명의 달인이죠. 그리고 또 좀 평상시 보면 좀 세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에게는 핵관이 없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쓴소리로 유명하신 조응천 의원이 이분이 또 사실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탈당하시는 뭐 하시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조응천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봉의 김선달 발음만 안 했으면 괜찮은데 불교계도 봉의 김선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예로 들면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관람료를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청래 의원께서 통행료로 표현을 했지만 불교 역사가 천년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가 대부분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 문화재는 절에 있고 사찰에 있고 주로 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이런 과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정부 예산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거둬서 문화재 보수 관리 유지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왜 내가 내야 되냐. 이것이 1, 2년 된 논쟁거리가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쟁이 돼 왔는데 결국 이제 문화재 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문제를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하고 국정감사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대동강물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의 비유를 해버리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좀 세게 하셨지만 사실은 정책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시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좀 새삼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책례 의원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고 이래 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문화재 보호법으로 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걸 아무도 말 안 한 거고 아무도 고민 안 한 일을 내가 문제제기한다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상황을 잘 모르는 거고요. 그건 우리 사회적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정책례 의원님 같은 주장 그전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가적 자산인 전통유산들이 국가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박물관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찰들의 원래 사찰들이 또 보유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통사찰들이 그걸 다 관리 보존하는 업무를 국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원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입장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그런 명분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또 지금 교회나 사찰이나 종교단체들이 갈수록 운영이 참 운영난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이 사찰을 유지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절차절명의 요소인데 이걸 함부로 그냥 다시 거둬들인다 해버리면 사찰로서는 존립의 위협감을 느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거를 전재수님 말씀처럼 본인이 정책적으로 제시를 했다면 국정감사장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또 반대 의견하고 이렇게 한번 협상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표현이 불교계나 불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 이제 민주당이 그걸 알고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30여 분이 조계사 가서 100, 800까지 한 것 저는 굉장한 노력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오늘 또 승려대회를 강행하는 것은 저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렇게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입장 바뀌면 또 금방 또 우리를 또 이제 이 문제를 좀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또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차제에 걸어서 그렇게 못하게 확실하게 담보를 받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 마음이 선거 전략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본심이고 진심이고 앞으로 이 약속은 지켜진다라는 걸 갖다가 불교계에 민주당이나 정부가 불교계에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친히 친문도 갈등 표출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게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게 민주당의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거기에는 또 선거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국 승려대회가 끝나면 기존에 이제 계획됐던 것을 아마 불교계의 입장에서도 철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국 승려대회가 끝이 나고 나면 대략 좀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쪽 한번 가보시죠.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장영학 회계사 녹취록이요. 이게 공개돼서 파장인데 두 분 이거 녹취록 보셨죠? 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검찰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씨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 중에서. 그건 뭐라 그럽니까? 거기 나온 게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그런단다. 병채는 이제 곽병채 씨 말하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주냐.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진작에 검찰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개의 경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왜 비리를 저지르는지. 그건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 때문에. 그런데 이거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이득 보고 돈을 받은 사람, 경제적으로 이득 본 사람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엄한 수사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돈 받은 사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 본 사람, 50억 대장동 클럽, 대개의 경우에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거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제는 사건 핵심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수사물줄기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효진 의원께서는 그러면 녹취록 통해서 봤을 때 이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건의 핵심은 당연히 대장동 몸통 규명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50억 클럽을 비롯해서 정약 녹취록에 등장하는 성남시나 성남시도시개발공사나 같은 그런 관조구에 대한 뇌물성 로비 혐의, 금품 로비 혐의 이런 것도 다 자동적으로 규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50억 클럽이나 또 뇌물성 로비 혐의 자체에도 검찰이 안 대고 있는 거는 그게 몸통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다 보면 결국은 몸통으로 번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몸통 수사를 할 것이냐 할 것이냐라는 결단의 여부에 따라서 이 격가지 수사도 같이 되게 돼 있는데 몸통 수사를 안 하겠다고 딱 길로 내려놓고 보니까 그쪽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는 수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범죄 소명이 안 됐다고 해서 기각하고 지금도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도 당초에 뒀던 혐의 입증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닌 거 빨리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연결되는 몸통 부분도 주저없이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선 때까지는 몸통 수사 안 하기로 이미 결론 내린 상황이라서 나머지 수사도 결국은 검찰이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특검 아니면 어려운데 진작 특검 하자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요즘 특검 얘기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결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그런 것이죠.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곽병채 씨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 아니 30대 회사에 3년 근무했습니까? 5년 근무했습니까?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수사를 했길래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게끔 그런 수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의지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년 달랑 근무하고 50억 퇴직금을 받았다. 지금 그리고 녹취록 나오지 않습니까? 돈 달라고 그런다고 골잡아 죽겠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천지에 이게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영장을 검찰이 어떻게 도대체 썼길래 이게 이렇게 되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비리의 핵심은 돈 받은 사람입니다.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이 모든 비리의 핵심이죠. 비리에서 질렀는데 돈 안 받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안 본 사람이 왜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돈 받은 사람들 원유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조훈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름을 다 소환하시네요. 흐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혜진님께서는 몸통이 중요하다. 어쨌든 간에 검찰은 어쨌든 수사를 지금 이렇게 큰 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관련돼 있는 분들이 여야 대선 후보들 다 관련돼 있으니까 괜히 지금 해가지고 다칠 필요 있겠냐. 어차피 특검 갈 거 대충 그냥 하다가 시간 뭉개고 있으면 특검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걸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특검으로 갔을 때는 현재 검찰의 이 수사도 수사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은폐수사, 축소수사 이런 수사도 수사 대상이 되고 그렇게 불법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 진실을 가린 검사들도 법의 단지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지금 수사하는데 수사는 이미 안 하는 걸로 정리했고 하는 흉내내가지고 나중에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숙소 은폐수사 안 했다 하고 빠져나갈 구멍만 드는 데만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그리고 주혜진 의원과 함께하는 대선 중개서 잠깐 광고 듣고 돌아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전재수 의원과 함께하는